이제 공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 공격해라고 오랜만에 친구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나 방어할게.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드라이버 샷은 거의 완벽했거든요. 100%예요. 잘 쳤다. 굿샷. 나이스. 굿샷. 뒤에서 주민분들도 박수를 치세요. 왜냐하면 저분들한테 정보가 없거든요. 강호도 골프에 대한. 뒷모습은 약간 미국 아메리카 스타일이에요. 텍사스나 그쪽에 계신 골퍼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신대겸 선수도. 우두를 치네요. 안전하게 파악하겠다. 우두를 잡은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가보면 알겠죠. 나이스예요. 좋아요. 이제 신대요. 괜찮아요. 공략을 아주 이제 영리하게 바꿨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자, 우리 박지원 프로도. 견울에서 아무래도 아웃 오브 바우스 오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오히려 더 평정심을 찾아서 나는 내 수위만 한다. 그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돼요. 박지원 프로가 이상하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랑 이런 것들이 말려서. 자, 박진수 티샷. 자, 도로 두 분 많고. 저 도로 맞아서 거의 온 데인 거 아닌가요? 어? 어디 갔지? 잡으면 알겠죠. 카트 패스 맞았구나.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은 끓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하겠네, 진짜. 그런데 지금 여기는 너무 정신없고 드론도 그렇고. 아마 지금 진짜 정신없을 거예요. 진짜 정신없을 거예요. 아주 정신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첫 번째는 우리의 첫 번째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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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